이 나라의 왕이 고자? 아니면 남색이라잖아 고자! 잡아라! 보여줘, 내가 날 끌까? 이걸 끌어, 보여줘 끌어! 감히 고함을 누른 나를? 모두 나가 있거라 너는 빼고 운동 안 하시나봐요 아 응? 사내는 자고로 몸인데 저, 저 좋아 보이지? 보여주기엔 근육이야 이 남자가 속기할 줄 알지 이건 진짜 대역죄다 왜, 왜? 뭐 빼먹은 거 있지 않아? 뭐 빼먹은 거 같아 목감을 딱 잡는데 거기서 새끼가 와! 누가, 누가 제가? 신원이가? 너희 색이라는 단어의 진정한 뜻을 모르는구나 이 암묵이 좀 천원에 이제야 색이라는 말의 뜻이죠 알게 내 모든 게 너가 어떻게 나보다 지 요새를 먼저 구해 니랑 나랑 속물을 치는 게 몇 년인데 으으으으으으으으으 초은아 뭐야? 또 불안하고 어디 와, 왜와? 왜, 왜 뭐 하려고? 아 나도 데려가 야, 뒷놈, 돌아와 나와, 나와 우와 으으으으으으으아아 아, 혜연이 으아아아아아아아 아, 혜연이 하아아아아아아아 아니 이 옥채가 가까이서 보니 확 어머 단단해 이거 돌인가? 그걸 뭐 이제 알았느냐